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도와주시든가요.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도와주시든가요. 나와 나와.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 아 그게 너 바보야? 바보냐고. 아 그게 너 바보야? 바보냐고. 내 이름은 꽃뿌리형의 복우, 꽃처럼 예쁜 복덩이란 뜻입니다. 내 이름은 꽃뿌리형의 복우, 꽃처럼 예쁜 복덩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영리할 영의 어리석을 우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영리할 영의 어리석을 우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책을 전부 기억하지만 회전문도 못 지나가는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언제든가? 저녁 안 먹었죠? 저녁 안 먹었죠? 야, 어땠냐 저축은? 힘들었어. 야, 어땠냐 저축은? 힘들었어. 야, 어땠냐 저축은? 힘들었어. 야, 어땠냐 저축은? 힘들었어. 드디어 우리 영호가 사회의 참맛을 알아가는구나. 아유, 기특해. 드디어 우리 영호가 사회의 참맛을 알아가는구나. 아유, 기특해. 기특해, 기특해.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연습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탁원하지.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연습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탁원하지? 탁원하지, 탁원하지? 아이고, 진짜 손님은 이 친구가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손님은 이 친구가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따라해 봐, 따라해 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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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하라고. 집중해. 집중하라고. 다시, 다시. 따라해 봐. 아! 따라해 봐.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집중하라고. 아니야. 아니야. 진심을 좀 더 담아서 해야 돼. 다시. 진심을 좀 더 담아서 해야 돼. 다시. 착석해 주십시오. 착석해 주십시오. 모두 진술에 앞서. 이,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가지고 있어. 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느라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느라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확명.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바람직하네